네 또 한주가 밝았습니다. 또 다가오는 11월도 데뷔를 함께 해보셔야겠죠. 허반석의 모멘텀 투자 시작합니다. 주식명가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허위원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저희 이전 종목 AS 먼저 받아보고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DI 동의를 지금 뒤쪽에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추천해 주신 이후에 이미 한번 상승이 나왔어요.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이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허반석의 모멘텀 투자 하루에 한 종목씩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AS를 통해서 슬쩍 가지고 왔습니다. 저점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VIP 분들과의 시세를 누렸고 하지만 이 기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패턴상 저점과 고점, 저점과 되돌림, 저점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121선에서의 지지 그리고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의미 있는 수익을 두 번 정도 실현을 할 수 있는 구간이고요. 다시 60일선에 왔는데요. 60일선 무렵에서의 반등이 오늘장에 나타나고 있고 그 반등의 주된 요인 중에 하나는 다음 달 무렵에 임시주주총회와 관련된 소식이 하나 나올 수 있다는 것 하나 또 하나는 신탁으로 자기주식 매매 신청이 들어와서 오늘장 만주에 대한 매수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까지 해서 121선에서의 반등, 61선에서의 반등.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재차 임시주총회에 대한 공시를 확인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신규로 들어가시기에도 알맞은 구간이기 때문에 AS 겸 슬쩍 가지고 왔다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AS지만 AS 겸 또 어떤 종목 살까 고민하셨던 분들에게는 또 한 번의 모멘텀 투자 종목으로서 공개가 된 느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격 모멘텀 투자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바로 만나볼게요. 오늘의 종목입니다. LG전자인데 이 종목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어떤 모멘텀들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슈 모멘텀인데 한번 볼까요?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주가 하락, 어닝이 잘 나오면 우리가 보통 주가 상승을 함께 맞이하게 되는데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던 LG전자예요. 왜 그런 걸까요? 최근 시장이 불안함 때문인지는 몰라도요. 실적이 잘 나와도 차익 매물이 쏟아지고 있고요. 실적이 기대치를 하회했다고 한다면 대형주들도 문매를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보유하지 않았지만 이 정도 가격이라면 괜찮은 종목들이 속속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삼성전기, 예를 들자면 호텔실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쓰라릴 수밖에 없는데요. 오히려 내가 보유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 기업이 이 정도까지 내려왔다고 한다면 매수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분기 매출액은 직전분기 대비 3.6% 오르면서 20조 7천억 원을 상회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직전분기 대비 34% 오르면서 9,967억 원을 시연을 했습니다. 결국엔 실적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고 비용 통제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던 모습입니다. 최대의 감신사안은 결국엔 전장 부품 쪽인데요. BS 사업 부문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 이상의 이익이 증가했더라. 올해 영업이익 3분기 기준으로 3조 원을 이미 돌파를 했습니다. 올해 4조 원 돌파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저평가 국면임에는 틀림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라면 이곳에서 삽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LG전자 아직 보유하고 계시지 않다면 또는 보유 중인데 주가 하락에 속 쓰리다면 비중을 고려하셔서 조정을 통해서 매수에 대한 관점 살펴보셔도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선정해보았습니다. 네, LG전자는 지금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께도 그리고 고점에 계신 분들께도 또 한 번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모멘텀 바로 또 확인을 해볼게요. 가전명가에서 전장명가로가 모멘텀입니다. 전장의 진심이다 라고 하면 LG전자가 바로 떠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들 중에 아임 실례예요. 그러면 LG전자는 아임 전장이에요. 라는 이야기로 함축해서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량용 임포테인먼트 수익성 개선되고 있고요. 그리고 LG 마그나 이 파워트레인의 기대 그리고 LG그룹주들 수주장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전장과 관련된 수주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에 포인트를 한 번 맞춰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장 부품 이익기여도가 그룹 전체에서 4.3%에서 내년도 10%를 넘어갈 것으로 10.7% 거의 11%까지 올라갈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장 관련된 쪽에서 이제 LG전자가 이끌어간다. 예전에 한 번 애플카 이슈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 플랫폼 관련해 가지고 LG전자와 마그나 이 파워트레인 이쪽에서의 기대감들이 업계에서는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미래 먹거리가 전장으로 뚜렷하다. 미래 먹거리에서 이익 개선세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면 방직기업에서 2차전지 소재기업으로 리레이팅이 되었던 DI 동의를 본다면 LG전자가 편안한 선택지가 조금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전장에 대한 기대감들 꼭 체크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G전자 요즘 전국민적 밈이 되고 있는 I am 무엇이라고 한다면 LG전자가 말하기를 I am 전장이에요. 그리고 허위원님께서는 I am 신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정리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LG전자 매수 고민하시는 분들께 차트상 어떤 위치에 있는지도 짚어주시죠.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기 때문에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주봉차트인데요. 녹색선으로 보이는 게 200주선입니다. 추세 하단에서의 모습들 그리고 말씀드렸던 슈퍼 슈팅이 막 나왔었고 다시 한번 200주선을 하위했을 때 이 구간에서 LG전자를 제가 말씀드렸고요. 반등 저점을 훼손하더라도 추세는 회복하고 다시 올라왔던 흐름들입니다. 그러면 좋은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추세 하단으로 왔다라고 한다면 이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 따박따박 보여집니다. 주봉상 지지가 나오고 있다. 장기 2평선 아래에서 지지력 테스트가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일봉차트 흐름을 본다 하더라도 추세 저점에서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타날 텐데요. 일봉차트를 보시더라도 이곳에서 지지가 나타나는 모습들 나옵니다. 짧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지지 되돌림, 지지 되돌림을 반복하고 있는데 아래 꼬리를 달았다. 매수에 대한 포인트로 삼아보실 수도 있다. 밸류에이션상 PBR도 저점 구간대에서 반등하고 있다. 그럼 매수가는요. 10만 5천원 아래에서 매집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12만원, 손절가는 9만 9천원 이탈시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와 매수가까지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위원님 이번 주에는 공개 방송 언제 볼 수 있나요? 바로 내일 저녁 내 수익을 부탁해 방송이 3시 50분부터 있고요. 4시 50분부터 선택과 집중을 할 때라는 주제로 우리가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해야 하는가 내일 오후 방송 이후에 공개 방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4시 50분부터 허반석 위원님의 공개 방송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선택과 집중 궁금하시다면 공개 방송까지 함께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멘텀 투자 허반석 위원님과 함께 했고요.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였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